출근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는 한 줄 심리학 이성을 끌어당기는 연애 심리 기술을 보기 전에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몸짓 심리 기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를 느끼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몸을 앞으로 많이 기울일수록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쭉 내민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인다면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몸을 많이 기울일수록 관심의 정도도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사항을 열심히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된다. 한 관찰 실험에 따르면 수업 중인 교수가 자신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할 때는 평소보다 더 몸을 앞으로 내민다고 한다. 상대방이 자신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면 당신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호의적일 때는 손바닥을 내보인다. 손 안쪽을 보여주는 행동은 신뢰의 상징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싶다면 당연히 얼굴 표정과 시선도 봐야겠지만 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의식적인 손의 동작만으로도 심리 상태를 꿰뚫어볼 수 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에 호의적일 때는 손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손바닥 보듯 훤하다는 말도 있듯이 손바닥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을 믿고 마음을 열었다는 표시다. 양팔을 벌려서 탁자 위에 올려놓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게 가슴이나 배를 드러내는 자세는 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미가 당기면 입술을 살짝 핥는다.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면 입가부터 풀어주자. 일반적으로 혀를 내미는 행동은 거절을 뜻하지만 혀를 내밀어 입술을 핥는 행동은 긍정의 사인이다. 문자 그대로 구미가 당긴다는 뜻이다. 회의 중에 상대방이 입술을 살짝 핥았다면 이야기의 내용에 흥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도 좋다. 반대로 입을 굳게 다물거나 입술을 깨무는 행동은 부정의 사인이다.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표정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회의에 활기를 띠게 하고 싶다면 우선은 자신의 입가부터 부드럽게 풀어주자. 자신이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턱을 괸다. 내 이야기를 중단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자. 턱을 괴면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여긴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턱을 괸다면 예의범절을 잊을 만큼 대화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진실이야 무엇이든 상대방이 턱을 괸다면 이제는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해석해야 한다. 일단 말을 중단하고 상대방이 말하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만약 혼자 있을 때 턱을 괸다면 자신의 턱을 감싸 안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자기 친밀 행동의 일종으로 여기면 된다. 조바심이 나면 자꾸 다리를 밟고 꼰다. 대화 시간이 30분이면 이에서 사회가 적당하다. 의자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다리를 벌렸는지 오므렸는지 꼬았는지 다리의 표정으로도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은 과연 어떨 때 빈번하게 다리를 꼬게 될까? 유쾌하지 않을 때 혹은 조바심이 날 때다.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다면 다리를 바꿔 꼬는 횟수는 이에서 사회가 적당하다. 이보다 횟수가 늘면 이야기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밝혀지기도 한다. 대화 도중에 상대가 몇 번이고 다리를 바꿔서 꼰다면 화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끝맺도록 하자. 손을 감춘 사람은 진심도 감추고 있다. 손의 떨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감춘다. 상대방이 손바닥이나 팔을 벌려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마음을 열었다는 사인이다. 이와 반대로 내게 보이지 않도록 손을 감추고 있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감추는 일이 있다는 사인이다. 대화 도중에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도 진심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도 모른다. 뭔가 캥긴 행동을 하면 긴장으로 손이 떨리기도 하는데 이 떨림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다. 또한 감춘 사실을 추궁당할 때 코나 눈을 문지르는 것 역시 표정을 감추려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즉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인이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에 주목해라. 누군가를 동경하거나 좋아하는 경우 그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음식점에서 접대를 하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은 앞으로 이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상대방과는 현재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긴 한데 나를 정말 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하나의 지표가 된다. 예컨대 팀원은 동경하는 상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회의 중에 상사가 안경 다리를 만지면 그 팀원도 자신의 안경을 만진다. 이를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이 물을 마실 때 상대방도 컵에 손을 뻗는다면 당신은 현재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코를 만지는 행동은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기 친밀 행동은 불안이나 긴장의 표시. 심리적인 갈등을 느낄 때 사람은 자신의 몸을 만짐으로써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자기 친밀 행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코를 만지거나 코 아래쪽에 손을 대는 행동은 어떠한 불안과 긴장을 나타내는 걸까? 이런 행동은 주로 변명하고 있을 때 나오기 쉽다. 상대방에게 얼굴을 익히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코에 손을 댄다면 현재 상대방은 내 이야기에 의심을 품고 있다. 즉,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인으로 해석하자. 이성을 끌어당기는 연애 심리기술 창가에 앉아라 창가의 빛으로 후광효과를 일으키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 후광효과라는 말이 있다. 이 효과는 인물이나 자물 등 특정 대상을 평가할 때 그 대상에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부분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이 좋으면 어쩐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이다. 재미있게도 실제 빛을 통해 후광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자리를 고를 수 있다면 또는 어떤 만남에서 자리를 고를 수 있다면 창가에 앉도록 하자. 당신에게 쏟아지는 빛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것이다. 호감을 사려면 악수를 해라. 악수에는 신뢰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선거 활동에서 전형적인 전술 중에 3S가 있는데 이는 미소, 악수, 사인을 말한다. 웃는 얼굴의 효과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악수는 이보다 더 효과가 크다. 한 실험에 따르면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나누지 않은 채 그저 악수만 하고서 헤어진 사람에 대한 인상을 알아보았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하다, 믿을 수 있다와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더욱이 다시 만나기를 희망했다. 처음 대면했다면 겁내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볼 일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불러라. 꼭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이름을 부르자. 심리학적으로 이름 부르기는 거리감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OO씨는 어떻게 하세요? OO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딱히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 이름을 부르면 서로의 거리가 혹 줄어든다. 헤어지면서 인사를 할 때도 OO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고 이름을 부르면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단 어떤 실험에 따르면 15분 대화하는데 6회 이상 이름을 부르면 친근해지기는커녕 욕효과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무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자. 따뜻한 사람이라는 마법의 말을 해라.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한 대학에서 임시 교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소개문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하나는 따뜻하고 금면하고 비판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이다라고 쓰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냉철하고 금면하고 비판 능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차이점은 따뜻하다와 냉철하다는 말뿐이지만 전자를 읽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따뜻하다라는 말에는 사려가 깊다, 사교적이다, 친절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칭찬해줘야만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따뜻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별다른 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연을 가장해 여러 번 마주쳐라. 눈에 여러 번 띄기만 하면 된다. 마음에 든 이성에게 내 존재를 더욱 강하게 알리고 싶다면 일단은 그 이성의 눈에 자주 띄는 것이 좋다. 반복해서 마주침으로써 점차 호감을 갖게 되는 심리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른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이든, 같은 학급 학생이든, 같은 회사 동료든, 자주 접해야 관심과 애정이 싹 튼다. 꼭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여러 번 눈에 띄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이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정이다. 자꾸 시선을 마주쳐라. 시선이 마주치면 이때다 쉽게 미소를 띄우자. 눈은 다양한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시선은 감정을 전달하는 전령사다. 시선을 보내기 위해 둘이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다. 그저 짝사랑하는 사람을 넌지시 응시하면 된다. 그리고 순간 시선이 마주쳤을 때 평소에는 잘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얼굴로 그 시선에 답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여러 번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어지간한 둔한 사람이 아닌 이상 당신의 마음을 알아찔 것이다. 취미가 같음을 어필한다.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 표시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서로 간의 유사성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한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과 나는 닮았다라는 어필을 해보자. 이럴 때 효과적인 기술이 취미가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성이 어떤 영화가 재밌었다고 추천을 해준다면 며칠 뒤에 추천해준 그 영화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감상을 말하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향이 같은 사람인가 보네 하고 생각한다. 만약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이라면 취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뜻이 되어 둘 사이의 거리감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라. 좋아하니까 도와주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자.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좋아하니까 도와주었겠지라는 심리가 작용한다. 싫어하는 사람을 도우면 실제와 취한 행동 사이에서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을 인지적 불협화라고 한다. 사람은 이 인지적 불협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 합류화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 보라. 만남은 유사성, 결혼은 상보성, 취미나 생활태도, 세상을 보는 시선 등이 서로 비슷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쉽게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유사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관계가 깊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요소, 즉,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상보성이 필요해진다. 정리, 정돈을 잘 못하는 여성에게는 깔끔함을 좋아하는 남성이 도움이 되고 경제관념이 희박한 남성에게는 가게를 잘 꾸려나가는 여성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서로 도울 수만 있다면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고민 상담을 해 줄 때는 맞장구를 치며 들어줘라. 일단은 잘 들어줘야 한다. 직장 동료 여성이 당신에게 업무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자. 땡땡 과장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와 같은 내용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땡땡 씨 태도가 문제야라는 식의 설교다. 또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결책을 늘어놓는다고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이 고민 상담을 해달라는 말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괴로움을 들어달라는 뜻일 뿐이다. 그러므로 맞아. 그럴 땐 참 힘들지. 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잘 들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메시지 답신을 자주 해라. 여성과 남성은 연락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와서 난감해하는 남성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차이를 알아야 한다. 남성에게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는 도구적 커뮤니케이션, 즉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것들은 표현적 커뮤니케이션, 즉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다. 여성은 서로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낸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여성이 메시지를 보내오면 짧게라도 답을 보내주자. 과하지 않는 선물을 자주 해라.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똑같이 한 번만 기쁘다. 생일과 크리스마스 때 제대로 된 선물을 보냈건만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네요라고 울적해한 여자친구. 유별난 철부지여서 이런 물평을 하는 걸까. 아니, 그렇지 않다. 남성은 아마 제대로 된 큰 선물을 짜잔 하고 보내는 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그런 큰 선물이나 평소의 사소한 배려나 한 번의 마음 씀씀이라는 점에서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 여성에게는 선물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물건이 아니어도 된다. 피곤할 때는 걱정의 말을, 낙담에 있을 때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 된다. 모두 중요한 한 번의 선물이다. 헤어질 때 고맙다는 말을 잊지 말자. 데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헤어질 때다. 첫 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려는 참이다. 흡족해하는 얼굴을 보니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헤어질 때의 인상이다. 사람들은 마지막 기억을 가장 뚜렷하게 기억한다. 낡은 기억이 새로운 기억에 의해 잊혀가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역행 억제라고 부른다. 즉, 헤어질 때는 절대로 지친 기색을 보여선 안 된다. 또 만나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또 만나고 싶어요. 라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자. 그 즐거워 보이는 인상이 기억 속에 남는다. 느닷없이 여행을 가자고 해보라. 큰 요구를 거절하게 하여 작은 요구를 승낙하게 만들자. 거절할 만한 무리한 요구를 먼저 한 뒤 작은 요구로 승낙을 얻어내자. 누가 갑자기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든 난색을 포함해 거절한다. 그런데 그럼 50만 원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하고 확 낮추면 천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거절할 만한 무리한 요구를 먼저 한 뒤 나중에 작은 요구로 승낙을 얻어내는 기법을 머리부터 들여놓기라고 부른다. 이성에게 갑자기 같이 여행 갈래요? 하고 말해보자. 분명 거절할 텐데 그때 그럼 점심이라도 라고 본래의 요구 즉 데이트 신청을 해보자. 밤에 데이트 해라. 어두운 공간은 사랑을 키운다. 사람들은 어둑한 조명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두고 분위기가 좋다고 말한다. 실제로 어둑한 공간이 사랑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가게는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했다. 가게는 남녀가 반반인 그룹을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에 각각 들여보냈다. 그랬더니 밝은 공간에서는 남녀가 떨어져 앉아있었고 어두운 공간에서는 남녀가 점점 가까이 앉아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속내를 드러내기도 쉽고 어두운 곳에서 커진 동공이 마치 서로에게 호감을 보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단정히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